이게 작년 어버이날 하노인 복지관에서 보내준 카네이션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게 됐어요. 아주아주 크게 됐습니다. 1년 자라서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폈어요. 꽃봉오리도 맺혔습니다. 많이 많이. 이쪽에도. 이거는 감나무 씨. 씨를 심은 거예요. 여기다 같이. 1년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꽃도 여러 송이 폈네요. 예쁘다. 작년에 어버이날 보내준 거예요. 하노인 복지관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분갈이에서 키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 이거 싹 잘라서 심었는데 전부 살았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베란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컸어요. 화분이. 옆에는 곱쌀이도 감나무예요. 감나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씨. 감먹고 나서 심은 거예요. 1년만에 이렇게 컸어요.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보내줘서. 카네이션. 한 포트 온 건데. 내가 옮겨 심었어. 여기다가. 큰 화분에.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